I don't get the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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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엇을 할 건가요?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아, 다이어리는 아, 생각난 김에 다이어리를 다이어리를 자, 놀랍게도 일단 2018년이겠지? 이렇게 썼는데 1월달에는 한 3일 쓰고 2월달에는 이거 내가 봤을 때 몰아서 쓴 거야 이만큼 몰아쓰고 3월달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몰아쓴 거예요 몰아쓰고 봐봐요 4월달부터 없습니다 깨끗해요 이거는 캘린더인 것 같아 놀랍게도 딱 3월달까지 쓴 것 같아요 4월달부터 없어요 왜냐면 캘린더가 휴대폰으로 너무 잘 나와있어 언제적인진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태양의 후에 엄청나게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유시진 대위님 그렇게 써있네요 하하 하하 수요일 드디어 내가 사는 이유 태양의 후에 윤중이 죽지마 다시 돌아와 유시진 사랑해 아직 태우를 보낼 준비가 두달동안 행복해 태양의 후에 하하 위클리 플랜 이건 제가 아마 많이 뜯었을 거예요 음 아주 훌륭하네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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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채 자주 쓰는 닉네임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정해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교수님 누구? 가지볶음? 아 원래 저렇게 막 하는 건가? 가지볶음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소금구에요? 라이언 곱슬링 라이언 곱슬링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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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여신 고고여신 얼마나 많으신데요 여러분 이때다 싶어서 저 공격하시는 거 아니죠? 아 좀 헷갈리려고 그러는데 청이 엄마 주디 고조 할머니 라이언 교수래 미치겠다 제가 지금 갈색 마음에 든다 그래서 솜털 난 갈색 고구마 좋아하니까 솜털 난 갈색 고구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 여러분 여기까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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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만 그만 여러분 그만 아까 옷장을 여는데 얘가 빛내려고 하냐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올해 다 바캉스 못 갔잖아요 저논일이요? 아니 그 바캉스 바캉스요 바캉서 감독님 말고 바캉스 바캉서요? 아니요 바캉스요 elim 바캉스 홍금뛰 바캉스 바캉 Dollar